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주일뿐 애투 뜨면 애투 주십니까 주일뿐 솔직히 데일리로 애투 뜨면 게이디가 아닌가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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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음 와 이분 그냥 축해인데 알랑 그런거 안봤어 어 바르샤 어 바르샤? 설마 바르샤 진짜 애투 뜨면 진 주일뿐 2억 썼다고 합니다 2억 쓰고 아니 우리 주일뿐 설마 와 진짜 바르샤 라인이면 어 어 잠깐만 등본 처음보는데 슈바이스타인거 아냐 이거? 우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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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머니 요거 이카 만들면 이카만 만들어도 지금 보면 320억이야 이카만 만들어도 320억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절대 파지마세요 느낌이 300억 넘어갈거 같은데 야 이거 터지면 망한다 야 52억이 있는데 이거 뭐하지 52억으로 50억으로 나불이 되나? 나불이 돈 안될거 같은데 이거 왜냐면 나불이 하려면 3점 살거밖에 안돼 백사를 요정도 사공 백사를 사서 실금 2개 만들면 되잖아 어어어어어어어 어께 x3 얼란랭 어서오세요 야 이거 학생분 쟤 사난가 알바 사난가 비웠긴한데 나쁘지 않게 판거 같은데 형님 나불이 갈게요 주입분 어 나불이 가는게 맞아 백사를 일단은 실금을 한 2개정도 만들어봐 머리 멋있지 않아요 형님 그렇지 하나 일단 하나 만들고 오케이! 출입을 두 개 만들었어요 지금! 출입을 두 개 만들었습니다 두 개! 출입을! 됐어! 자 출입을 지금 좋아요! 출입을 지금 잠깐만요 이러면 출입을 지금 원했던 게이지보다 더 채울 것 같은데요 출입을 지금! 개꿀! 4억 2천! 개꿀 개꿀 개꿀! 이야 개꿀이네 됐네 출입을 아까보다 개인이 더 채웠으면 아주 이거 그렇지! 노재만 가서 큰일날뻔했다 학생 학생 노재만 가서 큰일날뻔했어 학생! 렐마들 윙어 아자르 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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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! 학생! 학생 학생! 노재만 가르치면 망했어 지금 학생 지금 피바팀 없어 노재만 가르치면 학생 지금 피바팀 없어 노재만 갔으면 어 강화가 안되는건가 여러분들 야 어떻게 지금 원 원 투가 나오냐 여러분들 아니 강화가 오늘 실화인가 게이지 좀 채워서 오는게 맞죠 음 원 원 투 투? 학생이 돈 없는데 이제 큰일났다 아 자 아니 다 터진데 여러분들 아이 학생 킬러 아니에요 오늘 밥 안먹었어 아직 기상 후 아직 아침 안먹었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된대 오늘 아침 뭐 먹지 야 이거 후라운데 이거 야 학생 야 학생 후라운데 야 학생 이거 아니야 형 믿지? 어 오케이 나뿌리에만 붙으면 돼 어 다른거 말고 나뿌리에만 붙으면 돼 아 공부 아니야 나뿌리에만 붙으면 돼 학생 형이 붙여줄게 이거 학생 형의 클라스가 이거다 내걸로 다 나가야돼 이거 잠시만 오사 오사 오 오사 오사 오 학생이 학생 제티 좋아하지 제티? 어 제티야 제티하냐 마시고 자 우리 학생의 인생강화 팟! 오케이 학생 학생 형만 믿으면 돼 학생 형만 따라오면 돈이 꿀떡 할수있다 어때 어 아 베르굿 베르굿 형이 그 실금강화까지 다하고 어? 붙였잖아 어때 어때 음 우리 학생 우리 52억으로 이거 저 이거 두벨 만든거면 개이득이야 아 공부도 해도 되는데 공부보다 삐빠가 우선이에요 어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에에 육화 얼마냐 학생 육화가 안된다 250원 안된다 어 오케오케 이거 지금 말고 주말에 봐라 주말에 이거 아마 상황값 좀 거래되면 아마 한 100억 될 것 같은데 100억 어 2구에 잠깐만 주입본 여기서 이 11토 쪽 소든밀이를 하나 뜨면 개이득 아닌가 바게트 오케 페이 맞다 아니 여기서 진짜 우리 주입본 우리 학생 어 누구지? 얘네들 누구세요? 육시오 이거 학생 잘 뜬거야 여러분들 이거? 어 아니 육십억이 잘 뜬거지 이거 에이전트 학생 밸런스 레벨 4잖아 어 레벨 4인데 이거 육십억 개 잘 뜬거지 육십십억이 상한가 오 이거 이거 잘 뜬 겁니다 학생분 이거 학생분 같은데 어 이거 잘 뜬거야 이거는 자 그래도 로메로 육십십억 상한가입니다 이거 부케 한바께 돌렸는데 원코인 1코인 1코인에 떴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에투 마에디니 어 지도형님 차범근 선생님 요정도 뜨면 주입본게 에디가 아닌가요? 어 445 725 600억 박진우 형님 형님 에투 뜨면 저 주시잖아요 형님 혹시 아니 만약에 사물에 에투 뜨면 저 주시잖아요 음 이 숫자 에투 뜨면 드린다 무사 될 멜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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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리 아프리카 아닌가 말리 독일 메르소스 메르소스 느끼 봤어 메르소스 메르소스 100위에 아이콘중에 100위가 없기때문에 거의 약간 메르소스랑 약간 뭔가 에투랑 뭔가 조합이 좋을 것 같은데 제발 우리 7번 1코인에 에투 축구 아닌데 누구지 프리미엄스 아아 아 네 1코인에 프리미엄스면 나쁘지 않은데 제옥 감옥이라고 어 어 한바퀴 둘러서 솔직히 이건 이득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분 강화재료 아니야 어 개이득이라는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1억 5천 써도 뜬건데 맞아요 주입을 1억 5천 써가지고 우리 학생분이 저 부캐가 50억이 된거야 여러분들 어 데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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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2 2 2 2 2 2 3 2 3 3 2 3 3 4 4 5